사도바울 역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고림도서 11장 28절 29절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괴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여기 보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모든 괴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어요.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약합니다. 마음이 약해. 그 다음에 애가 탑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자를 버리고 십자가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영혼들이 지금 약해졌어요. 그 영혼들이 지금 실족하려고 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고 마음이 눌리고 마음에 염려가 되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우리는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사도박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영혼들 때문에 눌리는, 마음이 눌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영혼들 때문에 염려가 돼. 영혼들 때문에 약해져야 돼.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 약해서 외면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무관심할 수 없는, 마음이 약해져야 돼. 영혼들 때문에 애가 타야 돼.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 흔들리는 영혼들, 실족할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라도 한 번 하고, 밥이라도 한 번 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막 눌리는데, 주님의 마음은 영혼들을 보고 막 눌리고, 주님의 마음은 영혼들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고, 주님의 마음은 영혼들 때문에 약해지고, 주님의 마음은 애가 타는데. 여러분들이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일을 한다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일을 한다면, 믿습니까?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일, 영혼들을 일으켜주는 일을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번 주에 그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약한 사람 있죠? 이미 넘어진 사람도 있죠? 그 사람에게 한 번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밥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회 좋은 소식들도 전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셨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우리 설교를 듣고 그냥, 듣고 거기서 지나치지 말고, 한 번, 이번 주에 그 일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누구를 한 번 찾아가 볼까? 누구하고 약속을 잡을까? 누구 밥을 사줄까? 지금 기도하면 주님이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꼭 말을 건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주 누구를 제가 연락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강하게 하고, 누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내가 누구를 이번 주에 만날까요? 내가 누구를 건면할까요? 기도하며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전략도 주실 것입니다.